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많으십니까??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 파레트 오디스테이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아마 잘 아실 거 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로그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떠한 이상 악탄들이 뭔가의 문서를 훔치고 달아난 상황이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현재 이 국가를 현재 발각 기지편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길드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길드장의 대행자가 여기 이 마을로 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서 온다고 했는데 근데 가짜가 권력 행사를 위해서 대행자랑 길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악한테 뭐라고 해야지 하운드라고 해야지 하운드는 하운드 두루를 통해서 일단은 막아내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하운드란 것이 말이죠 좀 연이 좀 안 좋은 것이 이 주인공의 악크랑이요 이 좀 뭐라고 해야지 깡패같은 양아치 같다 해야 하나? 양아치 같은 이 녀석이랑 붙으면서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죠 술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두루를 붙여놓은 이유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열심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팔로우 마이 부탁드려요 유튜브를 좀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단 일단은 순풍을 향해서 이제 가야겠죠? 예 그래야지 거기서 예 시작이 되니까 따라서 막 이게 보니까요 초반이지만 이거 뭐 묘지를 간다든지 뭐 다른데 뭐 간다고 하면 아마 아마 여기 마을 예 마을 쪽으로 마을 쪽에 입구 쪽에서 빠져나가야 하나 봐요 그것도 이제 마을 그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데? 어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거 어디든가? 여기 이렇게 해주면 나오죠 자 보죠 여기서 숲을 빠져나가면 관문이야 아무래도 우린 채수가 좋은 것 같아 어?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어 이 마음을 해요 술을 같이 먹었다고 하죠 그건 좀 아뇨 니가 다 드디어 우리한테도 행운이 찾아온 거라 이봐 안 그래? 응? 아이고 그러셔요? 에휴 할 말 없지 이럴 때 옆에 남이도 아니 효정이 왜 그래?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자고 마음 편히 아이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상황에서는 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크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자 아 와 여기는 여기서 뭐 부지게 맞춰야 하는 거야? 뭐야 주의를 준다라 에 기부를 받춘다 야 이것도 무슨 뭐 이거는 뭐 뭐 이런 말에게 뭐하게 쓴다만요 예 잠깐 선풍기를 쓰잖아 약간 날이 좀 덥다 보니깐요 예 어우 좀 덥다 예 이제 살거야 아 지금 선풍기 잠깐 보여줄게요 예 선풍기가 요거다 예 이게 이거 뭐 USB 선풍기인데 나름 좋더라고 이게 어후 근데 빨리 진짜 선풍기를 좀 걸어놔야겠어요 아니 근데 걸어놓으면 나도 또 이거 선풍기 바람 때문에 이게 마이크가 또 들려온다 뭐 장렬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봅쇠이 주의를 준다라 우선 기본을 맞춰준다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딱딱하게 굴어야 하는 거라 예 그냥 뭐야 그냥 부드럽게 가라거나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쩌었었네요 예 어떤 것을 맞추 어떤 것을 고를까요 예 이거 해야겠다 우선 여기다 맞춰 놨다가 막 이렇게 해서 해봐야죠 예 화이트네이 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지 시작해보자 예 정문car 기분을 맞춰준다 딱 이렇게 나와준 거야 오케이 일단 기분을 맞춰주자고 그래 이런 건 산책 정도밖에 안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제일이야 예 역시 넌 왜 노패기 쳐다екс Finn 아크라고 했냐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좋지 친구? 뭐 친하게 비례내는 거 좋지 못하노 난 근데 지난번에 술 깍뎌면 난 지금 엄청 시달렸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겠지 너? 아유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배모맨이랑 같이 술만 먹고 제일 싫어하볼라고 아이고 웃음을 크게 크게 해주고 어어 에휴 말 한마디 우쭈레하기는 저런 애한테 물들지 말라고 아크 저런 애한테 물들지 말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전투 시작이구나 오케이 오우 미스 아하 몬스터가 여기 바로 앞에 있었어요 미스 그렇게 지내했는데 오 천천히 역시 눕대가 왔구나 오우 오우 아우 어 오우 가죽 불러 associ 아이고 오우우우유 아오구 상태는 뭐야 봐야하니까 일단 얘도 이제 축 자랄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바꿀 수 있나 그래요? 일단 처음 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잠시만요. 아이템 뭐가지고 여기다 이거. 이제 나lace burning. 또 치킨 검 Run. 또 치킨 you just stand me the wheel. 이거 mutta 뭐 작작! 차가것 뭐야 브런스나이프. 어 브런스나이프는 뭔지 아시죠? 구리노세 검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papers Paula 사상', 근데 얘 데미지를 있나 모르겠는데 근데 왜 충격을 같이 할 수 있나? 아 충격을 같이 할 수 있구나 그냥 캐릭터 클릭하니까 되네요 잠깐만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거? 안 움직이냐? 네 주인공이 세팅 상황을 잠깐 좀 보고 일단 좀 추적을 좀 해야겠죠? 자 또한 뒤에 어서 오시고요 일단 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일단은 출격.. 출격 한 것까지 좋은데 갑자기 번거라가지고 일단 대게를 좀 태아봤네 그치요 대게를 태워야겠어 그치 어 안되나 잠깐 내가 지금 뭐지... 뭐지? 뭐지... 아하!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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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정도 elétrons 왕쌤 차감 일단은 체력이어서 채워낼거같은데 사용할거고 우선은 그리고 체력만저 채워주고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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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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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위 위 위 위 위 위 야야 이때 이렇게 해주고 아 지금 저 당황했어 지금 중간에 당황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카역이야 여성 여성이 왔더니 그거 됐죠? 너 집을 오박샤에서 좀 먹이자 야 오박샤에서 깔아 지금 지금 그거 말고 탐이 없다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아까 돈 많았을 때 있잖아요 아까 내가 동영이 만났을 때 그때 룩 몇 개 좀 샀다 했는데 내가 그리지 못했던 거 같죠? 그쵸? 일단 조심해서 이렇게 몬쌰 움직이면서 봐야 봐야 진짜 신경 못 썼어요 신경 못 썼어요 이렇게 주고 오 다음에 오우 나를 넘어왔으니까 일단 뒤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오우 큰일 나 이거 근데 안 얼었죠? 오우 그래도 얘가 택 얘가 그나마 택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예 아뇨 맞다 대각선 한 걸 잃고 있었어 이렇지 나보다 왜 이렇게 아뇨 불파워 이렇게 해서 SP는 좀 업 업을 해주고만 그렇지? 오 다음에 오우 갈 때 땡 어 어 어 일단 빠져 일단 지금 빠져 일단 뒤로 빠져서 상대하고 오우 미쓰? 어허허 좋아해보자고 이거지 어허 좋아 아이고 일단은 일단은요 일단 마을라가가지고 아이고 씨앗 오이씨 뭘 깜짝 놀라야래 일단 일단 백화점 가가지고 뭐 좀 사놓고 정비 좀 해야지 와 엉망이야 저 엉망이야 아 여기 카지노구나 잘못했네 아 여기 안 좋고 여기 이 점 여기 도구점 여기 도구점인거 같네요 그 점 약초를 어 한 얼마나정도 살까 어 음 한 20개종으로 살까 어 20개종으로 사고 그리고 할 수 있는거 뭐 할 수 있는거 할 수 있는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만은 그리 팔만한거 없으니까 그리고 사용할거 바로 사용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 이제 출발합시다 예 어휴 제대로 예 정비가로 간것이 예 실수였죠 예 어휴 제대로 예 정신 반짝이 입주하고 예 그 다음에 픽스 네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빠지고 어우 어쩐지도 어차피 이 새끼 쉽게 나갔다 싶었다 어차피 아픈데 아프지 그 다음에 맥스로 이렇게 대각선이 있는 거는 그냥 가급적이면에 오우쉣 원거리구조 무섭게 해준다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실수했을때 실수했을때는 뒤에서 업무를 제대로 해줘야겠네 오우 얘들 실수하면 안되나가요 근데 여기로 여기 이제 없나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 하나? 오케이 여기가 만나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아이템도 인정같은데요 오우 오우씨 아프지? 아 아프지 짜하하 그래도 왜 쉽게는 안 버려지네요 됐어 먹어 이 정도면 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아프지 않은데 이번거죠 아팠어 친구 아 아프다고 오우 진짜 아프지 약초도 없고 일단 일단 치료로 빨리 치우죠 칸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예 주인공도 이렇게 해줍니다 휴 진짜 힘드네요 예 이거 예전에 그 파랜드 트키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전통적인 그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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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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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재방식이었는데 여기도 물론 천재 얘기한다고 좀 적응이 안되는 천재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렇다고 해서 디아블로처럼 실시간도 아닌데도 모르고 아 좀 그런데 약간 그래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오우씨 미스 뺐어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얘도 과정리 끝 이제야 돼 그 다음에 해독초 뭐 답이지 어디로 가야 여기로 안 가 오우 오우 일단 치우 빠졌다가 어 그 다음에 압록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오우 좀 스위치까지도 할 수 있나 설마? 아 스위치까지는 아니겠 네 거기까지 안 리피라이네 아 이거 미스하다 진짜 이거 묘한데 어 이렇게 어 어 어 그래도 왜 같이 같이 정원층도 올라주긴 하네 어 오우 근데 좀 아프다잉 아파아 아프다고 어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다음에 엑소 어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체력 좀 채워야지 어 어 빠르게 오케이 됐고 여기에 자각의 문 그리고 허브티어로 잠깐 여기 들어간다나? 다른 데로 살펴보자 아 여기도 몬스터가 맞네 딱 끝 간단하게 끝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로 자각 올라가자 뭐 있지 로 막 ㅎ 이거 다уз니 에히 추이 stepped 렛어 quasi 렙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우 어우 아프고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될거야 아픈데? 빠지고 됐고 됐고 다음에 땡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엑스트 끝 다굴 앞에 장사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 어 뭐야 아 뭐야 기절 기절 뭐야 이거 무슨 효과 같은 거 나왔네 무슨 효과 이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봐야겠네 이게 현재 마법상 테크닉 현재 기품 같은 게 별로 없는데요 아까 전에 그거 뭐 저거 뭐야 저주라도 걸렸다는 건가 설마 어휴 그럼 큰일난데 이거 그쵸 아 이거 저주 걸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은 첫째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혼란까지도 있구나 그 다음에 어휴 어휴 근데 얘가 잘하는 게 좀 오우 너무 아프다 이거 이번 거 진짜 아파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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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저거 보니까 데미지가 안 따라줘 완전 안 떨어졌어 어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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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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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어떻게 해 주려고 빨리 빨리 됐고 후 이렇게 해 주고 근데 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 이거 어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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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자 컴트 아 혼란상주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일단은 아 지금 안되는구나 아까 전에도 혼란이 떴던 것 같애 지금 지금보니까 무릎 펴지게 혼란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안그러기 필요하겠습니다 밑다 뒤로 빠진다가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지고 나 한쪽이 할 것 같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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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좀 빠지네 이따 어그로 끌어보자 이런식으로 할 것 같애 그렇게 안되지 그렇게 안되죠 어 쉣 이거 큰일난데 이거 어 빵 나 혼자 다 처리해주고 있잖아 이거 어 이렇게 해서 어 됐어 그래도 어 조심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위치 맞고 오우 내가 탱노릇 해야지 그치 오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우 오우 어 야 이거 피해물을 어떻게 하는거야 한두판당에 와 진짜 너무하네 오우 보셨죠 지금 한두판당에 도망갔어 와우 이놈바라? 그래도 난 죽었어 아 진짜 미치한다 이거 와 안 그래 지금 혼란상태가 맞고 지금 쿵푸트 입고 계셔요 지금 혼란상태인데 근데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잠 못놨어 아이가 지금 이거마다 혼란상태에요 지금 근데 이게 보니까 어 어디야 허브지 혼란상태 회복시키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 근데 회색으로 된 거 보니까 안 되어있는 건데 눌러도 지금 반응이 없어 근데 이거 뭐라는 의미야 진짜 야 이거 너무 안 돼 이거 전체 진짜 다음 이유로 자 어 이벤트인가 여기까지인가 설마 와 그렇게 그렇게 말해야겠나봐 어느 방향으로 가야나 이쪽으로 가야 음 여기는 뭐 별거 없고 어 그러면 쪽쪽으로 가야나 여기인 거 같은데 알았어 그럼 여기 어 잠이 들었다 아 실수했어 난 왜 이런 거 할까 모든 게 다 실수냐 내 아 제발 흘려주세요 제발 이러는 게 할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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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빠져서 어 뭐야 이렇게 빠져서 어떻게 하면 뭐야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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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한테 이벤티즈라냐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여기 있다 형들이 안 무서운가 보거라 너 그렇지 어 그러면 넌 죽었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뭐야 저 설마 독이죠 예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저거 독일 거 분명은 저렇게 되니까 어 어 이거 따라라라라 어 아프다 어 이렇게 해주고 저거 분명히 독일 거예요 분명은 저렇게 보라색을 들고 보면은 분명히 어 독일 건데 여기도 좋고 맞다 이거 맞어 어 정확히 맞다 이거 됐고 이전부터 먼저 넣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안 돼요 휴 됐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 34골 넣고 어 엄청 조용하고 여기가 어 이렇게 뺑 고잉! 됐어 오우씨! 이거 클인데? 진짜 클이에요? 아이고 큰일났다 이러면서 오오오오 얘는 레벨 많이 아예 안올리는걸로 있어가지고 이따까지고 레벨업 워이 오우씨야 드라이 워이 오우씨 오우씨 오우